여기 희한한 나무가 있어. 희한한 나무. 와 여기 물 좀 보세요. 물. 물 소리도 장만 아니네 여기. 꼭 여기 지리산 범삿불 같은 게 있어. 와 물 진짜 좋다. 야 여기 정말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아침 햇살과 함께 너무너무 멋있네 여기. 와 여기 물이 너무 좋아 여기. 아 눈물이 너무 좋다 여기. 와 여기 물이 너무 좋아 여기. 아 시원해. 아 눈부셔. 여기는 터널럭입니다. 아 여기 길을 다 만들어놨을까. 여기는 터널럭입니다. 터널럭입니다. 야 이 바위가 이렇게 굴러가다가 여기 딱 멈췄나봐. 아 어. 아. 뭐라고 쓰있어. 위험하다고. 응. 아. 아. 자자자자자자 야 이거 생각보다 넓네 크잖아 엄청 커 넓어보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너무 좋다 이게 나무가 우거지고 지금은 이제 나무가 작지만 지금 올라가면 엄청나요 저 위에는 산에 눈도 있어요 지금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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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곰 엄마 새끼 둘이 있네 봄이다 아 여기 너무 있다 나무가 화면에 다 안들어와 아우 엄청나네 어 고개가 제껴져 가지고 와 여기도 나무가 크다 아 대단히 야 이 나무도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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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당이 나 좋다 어떠 hablar paraguay 잠시 오 여기 사슴 있어 사슴 왜 얘는 혼자 다니냐 와 여기도 장난 아니네 이야 이 나무 보세요 이게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사람과 비교해 보면 조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나무가 장난 아니다 이거 돌아서 가야지 나무 나무 사이로 동굴이 있어 동굴 어 아 아 으 그 그냥 와 Entry가 그처럼 저절라 나지 으 gem Thanksgiving 너 장난 아니니까 한참 올라가 응 한참 올라가지구 고개가 아파 한꺼번에 구름부터 나오기 힘들고 노랑에서 neo 한참 올라가는 한참 올라가 은행 흐흐흐 이거 전혀 이런 에이 예예이 개이뻐 이거 진짜 한 고루야 와 진짜 나무 크다 와 진짜 나무 크다 남쪽으로 아프지 않네 아 여기 예쁜 꽃이 있습니다 와 여기 나무 밑등이 이렇게 크네 이거 한 다섯 명 더 쓰겠는데 응 그거 여기 동굴처럼 있어 안에 이 안에서 짐승이 살아도 되겄다 다람쥐 같은 거 응 좌 뒤로 이게 나무가 넘어져 있네 여기 가리 깔고 누워도 돼 와 이 나무 좀 보세요 여기 여기 단체로 캠핑하면 딱 좋겠는데 뭐라고? 단체로 캠핑 어 단체로 캠핑하면 응 레크레이션하게 딱 좋은 자리네 와 여기도 되게 좋네 피톤치드 응 나무들 봐 고기보기 예전 와 여기 여기 와가지고는 한 단어 밖에 안 해 와 여기 와가지고는 와아 저 나무도 저렇게 큰데 아 이게 진짜 좋네 자리 하나 깔고 그냥 누워있어서 죽였어 아 여기 계곡물이 흐르면서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우 물 시원하다 아 시원해 자 오늘 점심밥입니다. 햇반에 김치 그리고 육개장 김 이렇게 단철하게 먹습니다. 늦은 점심 육개장이 맛있네 아 여기 장수 되게 좋네요. 바로 밑에 계곡물도 흐르고 공기도 좋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. 영상에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밑에 계곡물이 선하게 들려요. 맛이 괜찮네 이거 아 좋네 아 나무가 되게 빤듯하게 이렇게 아 몰창하다 세코야 공기공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 아 뵙겠습니다. 베이징